599페이지의 보론 요양은 은근히 말 문제로 잘 나와요. 원천징수 뭐에 대한 특례예요? 시기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시기에 대한 특례예요. 그럼 특례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을 먼저 떠올리면 원천징수 시기 왼쪽에서 어떻게 체크했죠? 지급할 때였잖아요. 그쵸?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라가 원칙인데 그에 대한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원천징수를 해라라는 특례예요.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하라는 특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본래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해야 되지만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라고 생각하세요.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를 무조건 하세요라고 의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고요. 각 소득에 대해 엄청 많지만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핵심적인 것도 한번 볼게요. 특히 배당소득에서 동그라미 1번을 좀 보시면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한 날부터 보통 한 달 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럼 그때 원래 원천징수 사는 건데 지금 세 달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어떤 돈이나 다름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재원인데 원래 시기보다 지금 돈이 계속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3개월이 됐다면 돈 안 줬더라도 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해서 내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원칙되어 있고 근데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건데 요 날을 지급 시기로 의제해버리는 거예요. 지급 시기로 의제하는 거고 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돈은 다음 달 10일 여기는 시기에 대한 특례지 납부에 대한 특례가 아니에요. 그죠? 납부는 다음 달 10일 원칙으로 가는 건데 시기에 대한 특례예요. 그리고 괄호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11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결정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이번엔 지급 시기에 대한 특례가 돼서 다음 달 10일이 되는데 얘는 연말정산 하면서 같이 원천징수 묶어서 하라고 특례를 또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월 말이 그냥 돼버리고요. 3번도 체크해서 똑같이 적혀 있어요. 출자 배당소득으로서 종료 후 3개월이 된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된 날에 돈 안 줬더라도 준 것처럼 의제하여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을 의제하니까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세요. 라고 특례를 마련한 거고요. 일단 한 잔 넘어가 보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두요. 예를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대요. 월급을 그럼 무조건 12월달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12월 근로소득 2월 말일까지 지급받았다면 이때는 2월달이 연말정산 시즌이니까 그때 같이 정산해라라는 규정에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특히 나머지 퇴직소득 이런 것도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근로소득이랑 그래서 근로 외우면 퇴직 덩달아 외운 거고요. 양가로 7번 별표시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양가로 7번 별표시 얘가 가장 중요해요. 말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수험생들이 틀리는 굉장히 헷갈린 주장이에요. 굉장히 헷갈린 주장.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이죠. 그렇죠.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이제 좀 간략하게 필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법인이라고 좀 볼게요. 법인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 등 정도로 써보죠. 근로자 등 그래서 이 인정상여는 뭐냐면 이 법인이 장부를 이렇게 막 썼죠. 장부를 막 썼는데 이 장부에서 이 근로자한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금액 그게 인정상여예요. 그렇죠. 인정상여. 장부에서 근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인여금 처분 상여는 진짜 법인이 번 돈을 분배한 개념이라면 이건 장부상 금액이 유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출된 사람이 근로자면 인정상여 주주면 인정배당 그 외에 자면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소득이 언제 확인이 되냐면요. 이러한 소득이 확인되는 시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한 시점 확인되는 시점이. 첫 번째는 스스로가 신고하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법인에서 신고했더니 장부 딱 뒤져봤더니 이 소득 어디로 갔지? 아이고 임원이 가져갔네. 나중에 걸렸다가는 가산세 떼려맞이니까 스스로가 인정상여 소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냐면 이거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장부에서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게 때문에 실제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신고일에 확인이 됐으니까 그날 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고했으면 신고일이라는 거예요. 신고일에 원천징수해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는데 인정상여 등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무조사 들어온 거예요. 세무조사로 확인될 수도 있겠죠. 국세청이 들어와가지고 장부검사하다가 이 소득은 어디서 들어갔어요? 막 추적해보니까 근로자가 가져간 거 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한테 소득세 징수해야 되는데 원천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세무조사 신고 안에서 세무조사 들어왔다. 이게 법적 표현은 결정, 경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 경정. 그때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이 변동됐다라는 통지서를 날려요. 그거를 법인이 받으면 저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서 확인이 됐죠. 그날 원천징수 해라라는 거예요. 저 소득이 확인된 날 원천징수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 소득 발생한 날 이 소득이 확인된 날 법인이 알 수 있는 날 원천징수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라는 규정이에요. 이거를 또 오해하셔서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저희 인정상여 이런 거는 수입 시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인정 배당이랑 인정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 배운 거예요? 이거는 이 근로자의 내 근로소득 언젠지를 배운 거죠. 이게 19년 근로소득인지 20년 근로소득인지 그걸 배우는 수입 시기이고 이 신고일이나 소득금액 통지서 받은 날은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 해야 될 시점을 정해둔 규정이에요. 이거랑 아예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별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로를 제공한 날 결산 확정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저 인정 상여 근로소득이 19년, 20년, 21년 소득 중에서 언젠지 그거 확인하는 규정이고 이 신고일에 대한 소득금액 통지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정해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인정 상여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 법인이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다라는 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다라는 건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 들어와서 이러한 소득이 확인됐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1번에는 신고X라고 적어두죠. 1번 옆에다가 신고X라고 적어두면 좀 이해가 잘 되어있고요.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이 소득들을 파악한 거예요. 먼저 그럼 뭘 난리냐 법인의 소득이 변경됐어요.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를 과세관청이 쏘거든요. 그럼 이제 법인은 내 소득도 증거하느라 동시에 원천징수 해야겠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때 원천징수를 해라라는 거예요. 소득금의 변동통지서 받은 날에 원천징수 해야 되고 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내셔야 돼요. 원천징수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인정 배당 이 소득들이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무주정하면서 법인세 신고주정 이렇게 하면서 어? 인정사회가 나왔네? 원천징수 해야겠네? 그랬다면 신고일에 원천징수 해서 신고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스탠드하던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신고일에 원천징수 해라.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받은 날 해라. 이렇게 두개 크로스해서 오답으로 가장 스탠다드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만 나와도 겁나 헷갈려요. 그렇게만 나와도 일단 겁나 헷갈려요. 요 1번 규정에 2번도 놓고 2번 규정에 1번 이렇게 크로스로 오답해놔도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다 갑자기 인정상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이렇게만 해놔도 또 헷갈려요. 왜냐 인정상의 근로를 제가 하나 분명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이 언젠지 파악하는 수입식이 배운 거잖아요. 그거랑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랑 꽃 표시도 보시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세무사장 등은 결정경정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염의 기타소득을 결정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해당 법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라고 적혀져 있고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단할 수 없는 경우에 저번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원칙은 법인한테 쏴라 라는 규정이에요. 법인한테 쏴라 라는 규정인데 법인 주소지가 확인이 안된다면 해당 거주자한테 쏴라 라고 나와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얘도 보고 그 다음에 납세조합증수 앞에서도 배웠죠? 저희 영세한 농축수업자나 국외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이랑 조직해서 납세조합이 대신 원천질을 해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는 뭔지만 좀 볼게요. 601치에 5점의 수시부가 보시면 납세지관의 소모수성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한 대 하나면 수시로 즉 5월 30일에 원래 세금 내도록 하는 건데 그 전에 쳐들어가서 과세하는 거예요. 당연히 탈세 등에 조세포탈 우려가 발생하니까 수시부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사업부진 그 밖의 사유로 결국 끝에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2번도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5월 때까지 기다려서는 조세포탈 우려가 있으니 수시로 쳐들어가서 과세하는 제도가 수시부가 제도예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하나 굳이 연결시켜보면 수시부가 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지는 해줘요. 그렇죠? 본인에 대한 150만원 빼준다. 그거 종합소득공지에서 인적공지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거 하나 떠올리시면 좋고 그 다음에 602페이지 보시면 9.2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이라고 돼서 사업자들은 자기의 사업장을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현황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날짜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2월 10일이 사업장 현황신고일이고요. 세법에 이런 날짜 규정들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세무부인들은 매년 거래처한테 뭘 쏘냐면요. 달력을 세법으로 이렇게 세법과 관련된 절차만 있는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매일 1월 1일에 쏘는 거예요. 2월 10일에는 이렇게 사업장 현황신고 와서 이런 식의 체크가 돼 있는 어떤 세법 전용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거래처한테 매년 쏴야 돼요. 안 쏘면 쌍용 먹고 그래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때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다만 자를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게 라고 하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라는 거죠. 신고를 이미 한 것으로 보니까 안 해도 돼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해서 안 해도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냐면 소득세법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거죠. 소득세법상 현황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가세법에서도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부가세법에서 이미 신고했으면 잘했으니까 소득세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랑 다름없으니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세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자의 면세사업자 X라고 적어두세요. 면세사업자 일단 X라고 적어두시고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가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음주에 배우지만 왜냐면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법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그럼 일단 이론이 뭐냐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랑 완전히 무관한 사업자예요. 부가세에 어떠한 의무가 없어요. 일단 그럼 걔는 사업자를 소득세법에 따라 현황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에 있는 사업자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현황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대나 이런 자들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거든요. 걔는 부가세법에 따라 신고를 잘했으면 소득세 안해도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얘도 회독돌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래쪽에 도표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지역적이고요. 그 다음에 603페이지에 9.3 얘가 시험에 두 번째로 잘 나와요. 이 테마에서 얘가 두 번째로 잘 나와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는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일부터 5월30일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 줄도 체크하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과표가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손이 있으니까 세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납부할 건 없죠. 대신에 결손이 발생한 상황을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2월 결손금 공제가 10년간 2월 이런 거 체크하려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결손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지만 그 2월 결손금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로 1차 말문제는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5월 신고 해야 된다. 다만 결손이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1차 말문제는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다만 자를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이런 그때 제출서류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특히 동그라미 3번에 사업자는 빚이 기록한 장부와 기업 회균을 주경해 작성한 재무상태표 순입계산서 합기전 회표 조정계산서 이런 서류들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요. 다만 제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우 복싯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순입계산서 합기전 회표 이런 4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로 봐요. 무신고가 되면 가산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싯부기 의무자는 이 4가지 필수적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봐요. 그래서 서류 제출 안 하면 무신고로 봐 버리니까 가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애초에 영세하니까 간편장부 하는데도 괜찮다라고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 앞에서 전반 시간에 간편장부가 복싯부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장세 공제 간편장부가 복싯부기 하면 기장세 공제 그죠? 그다음에 한자 넘어가서 쭉 나머지 성공적으로 모셔도 되고 양가로 2번 얘가 특히 소득세에서는 중요해요. 양가로 2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 예외 즉 내용 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지안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렇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5월달에 확정신고를 안해도 된대요. 그럼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를 그래서 얘는 필기 안하셔도 돼요. 저희 연말정산하는 소득들이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들이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있죠.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말고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월달에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럼 근로소득만 있다고 계산한 세액을 진짜 바르게 계산하니까 정산이잖아요. 정산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자 중에서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이나 어떤 음료품 배달원 이런 분들 이 사람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렇죠. 2월달에 그 다음에 공정연금소득 연말정산하죠. 공정연금소득 얘는 1월달에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렇죠. 1월달에 그 다음에 종교인소득도 연말정산하실 수 사업소득만 딱 있대요. 그럼 이미 세금신고 잘했죠. 확정신고 면제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면제되는 거예요. 이미 2월달에 근로소득 가지고 세금신고를 법인이 잘해줘서 냈기 때문에 5월달에 확정신고 안해도 돼요. 안해도 돼요. 그게 첫번째 특례예요. 그래서 그게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 공정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대상수 사업소득자만 있는 자 원천 디스닝 기타 종교소득자 이런 자들 근데 이제 여기에 한가지 더 붙어요. 요거까지 보세요. 저희 퇴직소득 오늘 배웠잖아요. 퇴직소득 오늘 배웠잖아요. 일단 퇴직소득은 불류과세라는 개념이 빡 박혀있어야 돼요. 그쵸.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 하니까 불류과세죠. 그리고 퇴직소득 과세 방법 어떻게 돼요? 법인이 세금 떼서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금 뗀 금액이 대충 떼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 세에서 계산한 12배수 연분연소 쭉 계산한 퇴직소득 세를 원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세금 신고 아주 완벽히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이랑 퇴직소득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럼 얘는 확정신고 해야 되냐? 이거 세금신고 잘 됐죠? 이거 세금신고 잘 됐죠? 연말정산으로 2월달에 세금신고 잘 됐죠? 이거 원천지에서 세금신고 잘 됐죠? 확정신고 면제 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세무지민소득과 퇴직소득 이렇게 있대요. 이거 법인이 퇴직소득 주면서 세금신고 잘했죠? 원천지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 잘했죠? 5월달에 확정신고 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공적연금소득 마찬가지.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 이렇게 연말정산소득이 두 가지 있대요. 연말정산소득이 둘 이상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로 작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특히 가장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에요. 1월에 제가 공적연금소득이 연말정산했어요. 공적연금에서 연말정산 잘했어요. 그리고 2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잘했어요. 그럼 느낌이 되게 확정신고 안 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확정신고 해야 돼요. 이 경우에 확정신고 해야 돼요. 근데 연말정산 잘했다면서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잘했다면서요. 확정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냐. 이 연말정산이라는 건 공적연금소득 기준으로만 세금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소득도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서 세금신고한 거예요. 근데 이거 종합소득이고 이거 종합소득이면 원래 합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합산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 공적연금 플러스 근로 합친 걸로 누진세율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5월달에 확정신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불은 이제 어른분들이 되겠죠. 왜냐면 공적연금을 일단 받으려면 61세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정년퇴임이 늦어져서 근로소득이 있고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차가 살아생전 세금식으로 해본 적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동안 쭉 연말정산으로 쭉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61세가 돼서 공적연금도 타고 근로도 타니까 갑자기 과세관청에서 미리 고지서 낳아요. 이번에 5월달에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러면서 막 날라와요. 갑자기 그럼 두려워요. 세금식으로 안하는 사람이 세금식으로 두려운다면 그럼 국세청에 전화해요? 전화가 안 받아요. 왜냐면 하루종일 전화가 상담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잘 안 돼요. 엄청 빡세요. 근데 전화통화가 됐는데 확정신고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이 막 연말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엄정신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진세율을 합쳐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은 퇴직이랑 이거는 퇴직이 분류가 세기 때문에 합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퇴직이 분류니까 합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가 분류가 세기 때문에 이거 세금신고 잘했고 이거 세금신고 잘했으면 이제 확정신고는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비고에 나있어요. 비고 지금 604페이지 아래쪽에 비고 1, 2, 3 및 4의 소득 중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 밑을 치세요. 이게 일단 핵심으로 작용해요. 괄호에 누진적 세 부담을 줘야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연말정산이라는 건 그 소득 가지고만 세 계산한 거기 때문에 둘 이상이 있다면 합쳐서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합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잘했다면 그때 확정신고 면제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게 왼쪽 교정 근로소득만 곤충전공소득만 이런 식 있잖아요. 사업소득만 이렇게 만자가 있잖아요. 만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6789까지 지금 배웠어요. 6789은 뭐냐면 근로 플러스 퇴직 공정연구소 플러스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 플러스 퇴직 원체수서 기타소득 플러스 퇴직 이렇게 지금 이거죠. 이렇게 묶여있다면 퇴직이 분류가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쳐서 누진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금신고 잘했고 이거 세금신고 잘했으면 확정신고는 면제가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풀어서 6789가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퇴직소득은 분류가세 되므로 1, 2, 3 및 4의 소득과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있긴 한데 무조건 분류가세 된대요. 즉 원천징수로 납세임과 종결되는 이자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근로자이라고 종결되죠. 이렇게 무조건 분류가세 소득이 있더라도 이건 원래 원천징수로 납세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원천징수로 원래 납세임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섞여도 확정신고 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섞여도. 이건 원래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얘는 퇴직소득 법인이 세금신고 잘해줬고 이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금신고 잘해줬고 확정신고 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번을 보시면 분류가세 이자소득 분류가세 배당소득 분류가세 연금소득 및 분류가세 기타소득 만 있는 자는 당연히 원천징수로 납세임은 종결되는 애들이니까 확정신고 면제 되고 11번을 배운 거예요. 1에서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번 섞여 있어도 다 세금신고가 잘 된 소득만 있으니까 확정신고 면제가 되는 거예요. 확정신고에 준하는 신고가 잘 돼 있으면 5월달에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흥례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득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은근히 되게 잘 나와요. 다만자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근로소득 연금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그 법인이 뭔가 더럽고 치사해요. 연말정산을 안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안 해줬으면 당연히 내가 험택스 들어가서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반가로이 번 오늘 배웠는데요. 아까 조세포탈 우려가 발생해서 수시부가 쳐들어가서 과세할 수 있더라 그랬죠. 다 털렸어요. 이미 그럼 이제 현타가 와서 아무런 소득 발생시키지 않겠죠. 추가로 소득 없으면 당연히 세금신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세관층 다 털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수시부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이 주제만 가지고 일단 문제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느낌 살려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 저의 640페이지가 640페이지 640에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문제 5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 5번 640페이지 문제 5번 문 5를 보시면 다음 중 종합소득과 세포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로만 묶인 것은 물음을 잘 보세요. 5월달에 세금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런 자로만 묶인 것은 이요. 그 단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은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다. 과세제 비과세수는 없대요. 가부터 보죠. 먼저 내국법위로 받은 총급여 7000과 내국법위로 받은 현금에 대한 1500이 있는 자 하나씩 침착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죠. 단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은 연말정산 됐다고 했잖아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됐죠. 현금 매당 1500 내국법위를 받은 거 2000만원이라면 무조건 분리가세예요. 그럼 연말정산 세금신고 잘했고 원천징수로 납세하면 끝나니까 확정신고 면제돼요. 가 확정신고 면제돼요. 가는 난리고 땡. 나 퇴직소득이 있죠? 공정연금 수령액이 있죠? 요 케이스 지금 칠판에 있네. 요거죠? 공정연금 소득 연말정산 하는 거죠. 1월에 세금신고 잘했어요? 퇴직소득 분류가 세고 세금신고 잘 됐죠? 다 다가 특히 중요해요. 근로소득과 공정연금 소득 있는 자죠? 연말정산 소득 두 개 이상 있는 자죠? 이때는 누진세를 합쳐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 돼요. 다는 동그라미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이게 핵심이고 라 이번에 공정연금 소득과 외국법위로 받은 현금 배당인데 과로에 국내에서 원천지수 되지 않았대요. 일단 공정연금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다 쳐도 외국법인 현금 배당이 원천지수 안되면 무조건 종합가스잖아요. 그 무조건 종합가스라는 말이 5월달에 반드시 세금신고하세요. 였잖아요. 그럼 이제 반드시 5월달에 신고하셔야 돼요. 라도 동그라미 마 공정연금 수령액과 상가임대로 수익 천만원 있는 자 상가임대로 수익은 사업소득이죠. 이거는 무슨 보험모집인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런 거 없죠. 일단 무조건 확정신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순 신고잖아요. 사업소득은 바 국내 정기예금이자 1500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 750 있는데 정기예금이자가 일단 2000만원 이하니까 얘는 분리가서로 끝났어요. 그리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받은 기타소득인데 이거 필요경비 몇 퍼센트 인정돼요? 60% 의제되죠. 60% 빼보세요. 300만원 딱 나오죠. 그럼 저희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가세지도가 있어서 분리해도 되고 종합해도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물음에서 묻고 있는 제일 위에 하여야 하는 자는 아니죠. 분리가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도 땡인거에요. 정답은 다라마가 되는거에요. 다라마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섞여있어요. 이베사 근형기 다 섞여있어요. 객세에서 한 문제도 훈련해볼까요? 객세에서 같은 유형 어디있을까 음 요거다 244페이지 244에 244에 어 01번 244에 01번 한번 보죠. 244에 01번 244에 01번 자가 보시면 거주자별 19년 수도 내역이다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 안아도 되는 거주자 확정신고가 오히려 면제되는 자들을 물어봤죠. 거꾸로 단 원천지수 확정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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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 교수가 근로도 있고 공정연금도 있대요. 연말정산 두 개 있죠. 얘는 누진세율 적용 확정신고해야 돼요. 3번 연예인 일단 끝났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이런 애들 아니면 다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은행원 T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신문 및 잡지에 기르기고하는 원고료가 2천이나 있고 필요경비 60을 빼더라도 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 넘어서 얘는 종합가세 해야 돼요. 그렇죠.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무조건 종합가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은퇴자 2 보시면 국민연금 수령에 공적연금 있고 국외지급 배당소득 국외지급 수득은 우리나라 연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죠. 무조건 종합가세 무조건 종합가세 이렇게 판정하셔야 돼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보시고 내년에 시험 나올 확률 높아요. 그 다음에 한두가지만 좀 빠르게 보고 끝내죠. 저희 605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605페이지 오셔서 양가로 3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이게 상속세 신고기한이에요. 그때 소득세도 그냥 같이 신고해라. 상속세 신고기나 소득세 신고기나 통일시켜서 납세 편의를 좀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속하는 사망일이 과세기한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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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신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개월 X라고 적어둘까요. 6개월에 3개월 X라고 적어두시고 왜 3개월 X냐.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이에요. 상속세랑 같이 유사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리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방가로 이번에 출국했으면 비거주자로 지위가 바뀌기 때문에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져요. 따라서 출국일 전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셔야 돼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한자 넘어가서 606페이지 심심할 때 한번 써보시고 607페이지 세부사항 하나 보시면요. 세부사항 이게 아까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 인정상형 인정매당 인정기 다소수 그거랑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법인 입장을 배운거죠. 법인 입장에서 배운거죠. 반대되는 개인 입장을 배운거에요.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오른쪽에 필기해둘까요? 내가 그냥 갑자기 있었는데 법인이 소득금액 평등 선수를 받았어요. 근데 내 소득이 있었다는거에요. 갑자기 인정상의가 발견된거에요. 자기도 모르는 그럼 그걸 얹어가지고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5월 30일에 이렇게 통지서 받았으면 5월달에 그냥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한 어떤 소득이 재무조사가 나중에 일어나서 소득금액 통지서가 확정신고 지나가지고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거에요. 한참 뒤에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억울하죠. 나도 모르는 세금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확정신고 이후에 통지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사스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특례를 마련한게 이때는 통지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다음 말일까지 신고하면 확정신고 한 것처럼 의지할게 라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즉 5월 30일이 지났더라도 이거는 불가피하게 모르는 소득이 탄생한 거니까 통지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확정신고 처럼 잘했다라고 봐줘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 이제 마지막 세주령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 지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과표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입금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이러한 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대요. 그때 좀 진하게 표시해있는 요 이름이 줄 치세요. 소득금액 병동통지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잘한 거니까 가산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신고납부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돈 내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30일까지 신고도 해야되고 납부도 해야되요. 여기서 분할납부로 배울게요. 분납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시장으로 2개월이 납부해시다라고 해서 이런 거죠. 저희 분납이라는 게 요것도 좀 필기해두세요. 요거는 요기 분할납부 오른쪽 상단에 거기 조그만 공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래 저희 5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인데 지금 두 달 뒤니까 6, 7 7월 31일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때 한 번 납부 요 때 한 번 납부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좀 할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할부로 분납 나눠서 납부한다. 그런데 규정을 보시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이나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납부세액이 내가 1,500을 내야 된대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5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한 세액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두 달 뒤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5월달까지 1,000만원을 내고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분할 납부 세액이 되는 거예요. 표에. 위에 표 위에 그래서 그 명칭이 중요해요. 분할 납부한 세액이 500이지 이걸 50으로 이렇게 거꾸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500을 5월달에 내고 10을 뒤에 내는 게 아니라 1,000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이 분할 납부 세액이 되는 거니까 분할 납부한 세액이 500이 되는 거예요. 이때 1,500 내야 되는데 1,000만원을 내고 500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래쪽 동네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만약 납부 세액이 3,0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분할 납부 세액이 해당 세액의 50%의 금액이죠. 반반 내라는 거예요. 이때는 반반 이때는 반반 나눠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되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먼저 내는 금액을 먼저 생각하세요. 5월 달에 내는 금액을 먼저 생각하시고 분할 납부한 세액은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또는 50% 그 다음에 3점 성실신고 확인제도 얘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익금액이 일정규명 이상인 사업자가 하도 탈세가 많고 그 탈세를 세무사랑 짜고 한다고 했었죠. 오히려 세무사가 오히려 유도해줘요. 탈세하라고 그래서 둘 다 조져버리겠다. 그래서 세무사에 검토를 맡아서 신고하고 만약 잘못되어 있으면 세무사도 징계 사업자도 가산세 투드려 맞고 그래서 두 명을 한 번에 조지기 위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세무사 등이 장부 기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확중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세무사는 이런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 좀 보시면 성실신고를 장려하고 탈세 방지 과세표준 양성화 세무주사에 따라 행정력 낭비 방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됐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요 수익금액이 많은 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임대업은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가장 그래도 탈세가 많은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넘으면 이제 세무사 검토해서 반드시 세금신고하셔야 돼요. 스스로 신고하면 안 돼요. 그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라고 보시면 세무사가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단순한 사항이 있고요. 609페이지 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 세무사도 자기 소득을 세금신고해야 되잖아요. 세무사도 사업자잖아요. 개협했으면 근데 엄청 돈 많은 세무사예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성실사업자고 자기가 세무사예요. 내가 나 세금신고 나 세금신고 잘했어요. 자기가 자기 잘했다고 하면 돌아야죠. 그거는 그래서 자기 확인 금지 규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대출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대신에 성실신고 확인하면 혜택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관련 혜택 및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혜택은요. 아무래도 세무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나쁘게 하니 한 달 연장돼요. 그래서 5월 30일이 아니라 6월 31일 6월 30일 한 달 연장된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 아버님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친구 아버님이 사업한다라고 해서 그냥 세금신고 언제 했어? 나 5월달 했는데 어? 우리 아빠는 6월달 하던데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성실신고 확인사업장 돈 많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6월달에 신고하면 일단 돈 많은 거예요. 돈 많은 거. 그럼 이제 밥 사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래의 거래처가 될 수 있어요. 미래의 거래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이거 원래 근로자만 해주는 건데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가 성실하게 했다면 그래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 공제해줘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면 의료비세 공제에서 최저 사용금액 얼마예요? 최저 사용금액 근로자 얼마비에서 최저 사용금액 넘어야지만 의료비 해주잖아요. 총급액의 3%였죠. 근데 얘는 총급액이 없잖아요. 그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의 3% 이렇게 하면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이 겁나 크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예를 들어 1억이면 10억이면 10억의 3%면 병원 사야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금액의 3%예요. 사업소득의 3%가 최저 사용금액이 돼요.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가 의료비세 공제에 적용할 때는 사업소득금액의 3%가 최저 사용금액이 된다. 그런 포인트 하나 했고요. 교육비에서는 직업, 능력, 훈련, 개발, 시설 그거 근로자만 돼요. 그거는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가 안 돼요. 그거 근로자만 해줘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뭐냐? 세무사한테 돈 줬을 거 아니에요. 내 장부 기장에서 해줬으니까 세무사 수입료를 세액공제해줘요. 그게 성실신고 확인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세액공제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공제한다라고 해서 120만원 한도로 세무사한테 준 돈의 60%를 공제해준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암기사항이고요. 120만원 한도로 60% 공제. 그 다음 반가로 4번부터는 제재예요. 제재. 제재.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가 성실확인서를 제출 안 했대요. 그냥 세무사 적적서 검토 안 받았대요. 가산세가 있어요. 일단 5%만 체크하세요. 5% 가산세가 있어요. 5%의 가산세가 있고요. 5% 가산세 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규정 뒤에 넘어가 보시면 세무조사 튀어나와요. 세무사 검토 안 받았으면 세무조사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무조사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폐업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드리고 폐업까지는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세무조사 진짜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사실 이게 아무리 이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법이 워낙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 마음먹고 진짜 FMD로 검사를 하면 모든 사업자가 일부러 탈세 목적을 안 했더라도 무슨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먹기. 진짜 아무리 그냥 세무조사가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상. 세무조사 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시선정 세무조사 들어온다. 확인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 견제, 징수미, 황금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사업소득 배우면 612페이지에 추계만 좀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추계라는 규정만 좀 나중에 간단하게 법의세 배우고 배울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규정 수업 목적성 전혀 중요하지 않고 관련 문제 한두 개만 풀고 좀 수업 마칠게요. 가산세는 너무 심심하다. 내가 살면서 그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638페이지에 관련 문제까지만 좀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신규납부 절차가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과세기간 개시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 사업자는 중간 내나오면 없다랬죠. 신규 사업하면 일단 바빠 죽겠는데 중간 내나오면 두면 더 바빠요. 2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얘는 좀 기억해야겠다. 얘는 어디 있냐 얘는 좀 체크해야겠네요. 음 맞죠. 얘가 거기 숨어있다. 소액 부징수 규정이 좀 있는데요. 이게 조문이 좀 숨어있어요. 결정 경정 쪽에서 617 페이지에 617 페이지에 얘는 좀 기억하세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617 페이지에 양가로 3번 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겠다. 소액 부징수예요. 소액 부징수 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소식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징수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1번에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이 천원 미만이면 액이에요. 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원천징수세액 괄호 얘가 또 중요해요. 이자 소득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자 소득이나 원천징수세액은 천원 미만이더라도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행의 일률적으로 이건 그냥 시스템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천원 미만 싹 다 징수해요. 천원 미만 싹 다 징수. 그 다음 이번에 중간 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소액이니까 굳이 내지 말아라. 소액 부징수예요. 소액 부징수.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 다시 한번 가보시면 638에 638에 그 이번에 중간 내납세액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쉬우니까 읽어보고 4번 볼게요.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상시 고용인의 평균 연수가 20명 이하의 원천징수금자로서 승인을 얻은 경우 원천징수세를 진수일에 속한 반기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백까지 납부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지만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 이렇게 초반에 문구에서 그냥 흔들리면 안 돼요. 금융 보험업은 제외였잖아요. 그 다음 5번에 분리가세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시고 면제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세요. 639페이지에 문제 2번 얘는 좀 정답 위주로 보죠. 일단 3번 질문 잘 보세요. 3번 3번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하는 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서 이거 인정배당이에요. 인정배당 그 신고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다 5 지문인데 뭐랑 대응시켜야 되냐면 법인이 신고하는 때 이게 중요한 거에요. 신고하면 신고일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고 결정경정하면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 받은 날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매칭이 돼야 돼요. 일단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부가세법에 따른 간의가세자는 아직 안 배웠지만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에요. 그럼 부가세법에 신고를 잘 했다면 소득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제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의 에럴 봐볼까요? 일단 641페이지 6번 봐볼까요? 6번 641의 문제 6번 보시면 소득세의 원천지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0년 종합소득 관련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쭉 내려가보면 필요경비 확인되지가 않고요. 원천지수세액 접합하기 이루어졌대요. 하나씩 보시면 가액 비영업대금 나와있죠. 25% 그 다음에 나 잘 보시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에 판결을 하여 영리 내공법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인데 600만원과 법정이자 50만원 다 기타소득이죠. 근데 과로 문과 중이에요. 주택 입주지사는 거 아니며 대체된 게 아니래요. 대체가 됐으면 그거는 원천지수세액은 안되는데 대체 안된 거면 원천지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650에 기타소득금액 20% 얘는 필요경비 의제소득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경비 확인되지 않으니까 총수익금액이 기타소득금액 물어본 게 아니라 제일 위에 물음이 소득세의 원천지수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종합소득 분리가세 다 포함한 원천지수세액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곱하기 얘 필요경비가 10년 미만이더라도 1억 이하면 90%로 바뀌었죠. 신설됐죠. 그래서 거기에 20% 기타 소득금액 20% 기타 소득금액 20% 그 다음 마 저술과 갑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증용을 공급하고 내국법이 들어받은 대가 사업소득 이거는 원천지수 대상이죠. 개인 프리랜서는 3.3% 이게 3.3% 대상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얘 5천만원 곱하기 3% 이거 놓치면 안 돼요. 3.3% 개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정답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문제 7번 마지막 문제예요. 종합소득세 납세 절책을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중간 내납 의무자는 중간 내납세액을 중간 내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나 자진 납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고지 징수해야 되고 5개월이죠. 11월 31일까지니까 엉망지창 다 틀렸고 2번에 근로소득 및 공정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 2개 이상이면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2번 틀렸고 3번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소득세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사업자 연안신고 해야 되고 4번에 성실신고 성실신고 확인서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했다면 확정신고가 한 달 늘어난다.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이 천원 미만이면 이자소득만큼은 징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소득 뺀 나머지 소득이 천원 미만일 땐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여기서 일단 마칠 거고요. 양도소득은 공개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비거주자가 살짝 있는데요. 사실 수업목주상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주도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수업목주상 거의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센 주제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반드시 부가세법 가져오세요. 혹시 책 쪼개신 분들은 책 안 쪼개신 분들은 이게 부가세죠. 2가 부가세 맞죠. 2에 부가세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쪼갠 분들은 흥분해서 소득세 가지면 안되고 부가세법. 그리고 객세도 객세도 그냥 책 가져오시면 상관없지만 쪼갠 분들은 부가세 법 가져오세요. 꼭 부가가치세 법 가져오세요.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